아빠가 좋아했고 아빠가 사과 할 사람이 있다 그쵸? 엄마 엄마는 뭐라고 했어? 식료품가에 가서 사과를 사온다고 했어 그 다음에 내 여동생 주디가 사과나무 만든 거를 제안했지 그냥 말했지? 아 여기에다가 이거 걸자 그치? 모두가 생각했지? 되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해답게 된다 맞죠?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읽어봐 My sister will make ample cards for me 그랬어 자 이거 해석해 볼게 자 해석해 봐 나의 시스터는 뭐 할 거야? 만들거다 자 뭐를 사과 카드를 나를 위해서 야 내 시스터가 카드를 만드는 거야? 아니지 누가 만들었어? 내가 만들었잖아 네 맞아? 네 그 다음에 2번 해볼게 자 2번 해봐 자 2번 해봐 My father will my father will my father will 야 똑바로 안 해 뭐 하냐? 이거 좀 설명하고 있지? 네 너 다 알아? 안 해 근데 왜 계속 딴집거려야 해? 야 지완 네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? probably probably 알겠어? My father will probably 그 다음에 write cards to me 그렇지 무슨 말이야 이거 해석해 봐 나의 아빠는 probably가 뭐죠? 아마도 아마도예요 아마도 아빠는 아마도 쓰실 거야 뭐를? 카드를 나에게 카드를 쓰냐? 아빠가 나에게 카드를 쓰냐? 아니요 아빠가 누구한테 쓰죠? 엄마 엄마한테 쓸 거라고 했지 네 사과할 사람을 쓰는 거니까 오케이 굿 그 다음에 3번 해봐 아마도 내 가족은 어떻게 아플로자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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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쓰루예요 쓰루 자 뭐죠? 나의 가족은 뭐 할거다? 아플로자이즈 아플로자이즈 뭐였죠? 사과하다 그랬죠? 나의 가족은 사과할 거야 맞아 안 맞아? 맞죠? 응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해봐 My mother will go to a shop to get a small tree 자 뭐죠? 나의 엄마는 갈 거예요 상점에 상점에 그렇지 여기 to get 뭐 뭐 하기 위에서죠? 응 괜찮아 그래서 뭐 하기 위에서 뭐 하기 위에서 뭐 하기 위에서 작은 나무를 사기 위에서 여기 개시 뭐 얻다 사다 야 엄마가 작은 나무를 사냐? 아니요 아니잖아 엄마가 뭐 산다고 했어? 사과를 산다고 했지 자 5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해봐 My sister will plant on apple tree in the garden 뭐예요? 나의 sister는 플랜트가 계획은 플랜이고 플랜트 on apple tree 사과나무를 심따요 심따요 심따 애플랜트가 플랜트가 원래 식물 네 식물도 있고 심따도 있어요 심따 나의 sister는 심을 거다 한 사과나무를 정화해 응 이거 시스터가 이거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까? 아니 아니죠 알았어? 네 자 오늘 한 대까지 잘 해오고 네 내일 그 까지 그 문법 한 장 남은 거 풀어오고 네 어 그 그 그 일단은 어 이제 좀 가져가야 돼요? 어 그거 좀 참고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해오던 대로 해오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지금 너희들 뭐 지금 뭐 영상 해야될 할 사람들은 어 어 어 어 그리고 어 어 아 아 어 어 어 내일 이제 시간 혹시 대면을 해서 어 어 듣기 혹시 뭐 다섯 개 할 수 있으면 해요 뭐 알았지? 어 다섯 개 학원 응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